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연락처! 불같은 명예가 보여요. 술래를 위한 건가? 쓸만한 물건인걸? 이 숲엔 무슨 동물이 살걸? 이 숲엔 무슨 동물이 살걸? 역시 공민인가? 빨리! 아프다.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뭔데? 뭐? 더 만들자! 이거 봐. 제법 빨리 괜찮지 않아? 귀찮아서? 어느 세월에 다 해? 시작할까? 없는 것보단 괜찮지 않아? 연락처! 연락처! 자세히! 오늘은 좀 채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지. 이제 모두 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쓰다 보면 손에 있겠지. 이건 좀 드문 물건이네. 에잉? 이제 모두 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모두 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ㅜㅜ 물껫ial 지지마! 연습도 안 돼. jumpy 量 쉽지 않을까 keyboard 도움이 없어. 사람들은 더 없을 건가? 술래를 위한 건가? 다들 이렇게 조용하니 얼마나 좋아하나? 충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충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깨끗한 건물을 싫어하지는 않아.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 또... 이건 탄 phases.. 맞네. pure 분명의 건물을 export 그래서 안 sins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면세 처치 중입니다. 누군가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실험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저같이 친 게 아니라고? 열려라. 오늘은 전체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지. 히히.. 아멘 도움말! 이 녀석의 냉동실에 계속 자, 달걀 처리로 뒤집혀줄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한국군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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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별이 빛낼까요? 생존에 사망했습니다. 적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많이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골목이 정말 좁네. 따라거리면 금방 마주치겠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적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좀 정신 없을지도 몰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적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blb 비하인드 연장 영광 공격 히힛 핵끝s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 자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3팀! 4팀! 5팀! 이런... 이미 망가졌구나? 어? 재미없는걸? 열려라 아휴 으아아아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되는게? 쟤 아래에 있지 않는단 말이지? 핫! 어? 뭐가 들었나? 도망치고 아휴 연습도 안되지 사람만 많이 있었어도 좋았을텐데 굿 아, 저거 들어오는 거 아니야? 별자리 시작할 수 있을까요? 불같은 길을 하늘 어디 가거든? 진정하게 인도할 거야. 집중해서 상태로 자, 별개 좀 잊어줄게. 사람이 없어. 사람들은 다 어디로 온 거야? 아하, 너네 거기 있었구나. 자, 뭐가 들었나? 사람이 없어. 사람들은 다 어디로 온 거야? 잡아주지. 다 어디로 온 거야? 다 들어가면 기질! 지금 해결이지? 갯비치, 뒤로도 인도할 거야. 갈과 이어받아. 불같은 명예가 보여요. 자, 잘게 잘게 찢어줄게. 클레어!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불닭cción으로 나눠서 누군가가 연쇄처치중입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도망칠 시간을 주는 거야. 내가 지친 게 아니라고.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까! 내가 거기 썼구나! 진짜 꺼리지마! 연습도 안되는게! 아하! 꺼리지마! 연습도 안되는게! 아하! 찾았어! 아하! 얼른 써보고 싶은데? 아하! 마음껏 널 뛰어볼까? 이거 좋아! 나한테 꼭 맞는데! 수업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간거야? 순례를 위한 걸까? 확실히! 나한테 어울리는 것은 아니네!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아하! 익숙한 기기! 네! 엉망이였죠! 아하!! 적인 3명을 넘기겠습니다. 생존자가 4명을 넘기겠습니다!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 철팍! 저리 죽었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